핑크퐁 상어가족 만들기 두번째 시간 할머니 상어 편 안녕하세요 모빌이에요 오늘은 할머니 상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조금 전 영상에서 도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도안을 참고하시면서 따라 만들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먼저 머리 부분 그리고 몸통과 꼬리 그리고 지느러미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기 위해서 펠트지를 3등분 해주세요 3등분으로 나눴다면 이제 머리 부분부터 따라 만들어 볼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따라 만들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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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